이 스푼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아주 좋아요. 이 스푼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이거 발라먹고 찍어먹고 하네. 이거는요. 프랑스 정통 가정식 스타일로 만든 포토페라는 요리입니다. 제가 한번 국물부터 맛보고 보겠습니다. 진짜 보양식 같은데요. 이게 약간 국물색은 갈비탕처럼 뽑아냈고요. 진한 갈비탕과 진한 소고기 묵국 있잖아요.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당근이나 안에 들어간 파랑 이것도 거의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같이 끓였거든요. 하루 종일 거의 끓였다는 게 말이 될 정도로.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부드러워서 칼질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아주 기름지면서 아주 깊은 사골 육수 맛을 내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프랑스인들도 우리랑 약간 보양하는 방법이 비슷하네요. 이런 쪽은. realmente1. 음. 이 정도는 founded 고기hoon. 가위보. 네. 그들을 bos savoryomsko.